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어 박사 그리고 공주 박사에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드래곤볼 제트 글리터 앤 글래머러스 안드로이드 182 인조인간 18호 정말 갖고싶었는데 멋있지 않은 공주인형이기 때문에 엄마 몰래 샀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할꺼야 할꺼야 엄마는 절대 안봅니다 엄마는 인스타그램 하기 바쁩니다 한번 요거를 이거는 박스채 보관하려고 하고 요거는 한번 개봉해서 플레이팅샷에 전체해달라고 합니다 박스 이렇게 넣었구요 니가 훨씬 이쁘지 이런 허전풀이같은 고판지 사이에 인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꼼니지 않습니까 어치레 조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망치같이 칼은 칼 조심하십시오 인형이 무서워 네 거치대 거치대가 살색이네 살색 그리고 인형 잠깐만 이거 보여주고 인형 안드로이드 185 엄청 멋지지 않습니까 초점이 잘 안맞네 초점이 안맞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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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 끼는 포즈입니다 이렇게 하고 방구 방구 뽕 방구 뽕 그리고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꽂을 거야 야 안돼 니가 조심해야돼 내가 꽂고 싶어 아빠 꽂을게 꽂아가지고 한번 스위치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밤 음악 주세요 하지마 음악 빨리 음악해 노래 불러 노래곤볼 노래 장풍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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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곤볼제트 장풍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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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멋지지 않습니까 공주님 느낌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주님 어때요 네 공주는 어떤거 맞습니까 머리카락이 라면 같아요 머리카락이 라면 같습니까 라면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이거는 게맛살입니다 게맛살 초점이 안 맞네 잘못했다 다시 해야 되겠다 엉덩이뽕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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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해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이거 아빠 방에다 갔다 놓고 여기다 해볼까 아빠 방에다 갔다 놓으면 엄마가 치우라고 그러겠지 배기 싫다고 응 알았어 창고에 몰래 숨겨놔야겠다 네 이렇게 안주인관시파로 엄청나게 멋있는 포즈입니다 네 방굽끼는 포즈에 인주인관시파로 이렇게 뽀뽀 기다려주십시오 이제 사진찍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이렇게 화이팅 ematic yy 물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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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뱻 ach 이런 이마 이마 이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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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